2개의 치즈 인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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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까? 피자 2조각이나 스프만 먹자 피자 2조각에 치즈 먹었어요 피자 1조각에 치즈 먹었어요 피자 2개에 치즈 먹었어요 콜라 주니까 피자 1 스프만 먹었어요 치즈 먹어야지 둘 다 먹어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어린이대공원 이구코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? 원래 이렇게 웅장했어? 어린이대공원 이구코가 원래 이렇게 웅장했어? 우리 그때 야외 방사일 줄 느낌이라서 어? 내려가는 길이 있나본데? 연꽃이야? 아니? 너가 꽃이야. 물론 닭꽃이. 이건 진짠가? 꽃 진짜 같은데? 어 진짜구나. 물 위에 떠있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. 미니맵 엠버스. 미니맵 엠버스. 미니맵 엠버스. 미니맵 엠버스는 안녕. 무섭지 않아? 맹수탈출실 대피안내도? 패키쿠킹인가봐. 우리 왜 다 지는거도 다 쩐이야? 더워서 그런가? 어. 목초고 있네? 원래 웃는 상이야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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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를 깨물네 애기가 다계세요 좀 찍은 거 잠이 안 남궈 반지 15'd 얼른 쓱가 얼마나 맛있게 비하우스 O 으 으 으 으 으